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일찍에 부모의 빚을 떠안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제주에서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과 재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동, 청소년, 부모비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도입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새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정됐고요. 우리 지역에서 2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빚이 상속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경우를 행정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없애자. 그리고 제주도가 책임지고 이런 아이를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빚 때문에 잠시 부모의 빚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휘하게 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해도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복지 현상에서 아동복지를 해왔기 때문에 아동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하자. 우리 지난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80여 명이 아마 파산 신청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부모의 빚을 아동, 청소년이 대물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은 나이와 관계없이 민법상 적용이 되고요. 이게 3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에 빚이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상담 지원을 하고 법률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빚이 대물림 돼서 평생 고통에 해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가 있을 것? 일단 우리 지역에서 정확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법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팔십여 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우리 지역도 파산이나 부도 이런 게 많은 지역이라서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이들 한 아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예방적 차원, 선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80여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연령층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나요? 전부 다 아동 이하입니다. 18세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인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의사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이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빚이 많은 경우나 빚까지 상속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상속 포기 또 한정 승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상속 포기는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나 빚을 모두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상속 포기된 경우에는 본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동생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정 승인은 재산이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 해서 상속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우리 행정기관이나 법률기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속 포기도 어쨌든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미성년자는 상속 신청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법률적인 지원까지 조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속 포기 또 한정 승인은 이미 민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 청소년을... 그러니까 분명히 제도가 있는데 피해 아동이나 피해 청소년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나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한 아동이라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빚을 대물림 받는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법률 지원 절차는 우리 민원부서라든지 복지부서가 인지된 이후에 법률지원공단 이런 도로 우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아예 유형별에 맞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렇게 해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후견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법률 상담까지 지원하게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대상자를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통하고 후견인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서 어떤 민법상 정해진 3개월 이내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이들이 차후에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8월 17일 날이 공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시행 교육책도 만들어야 돼서 다수 시기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7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지원 신청, 아동, 청소년이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결이 돼도 되고요. 복지부서도 연결이 되고요.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우리 제주도가 책임지고 이런 아이를 걸러내고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조례 통과로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법이 사각지대, 법으로 보호하지 못한 아이나 청소년들을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걸러내고 보호할 수 있다. 지역다이 보호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들 수 있고요.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런 불행을 되물림하게 되면. 맞습니다. 커서도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을 해도 어쨌든 그 어려움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인 경우도 이런 경우를 간접적으로 목격을 해서 저는 조례 18세가 아니고 24세까지. 법상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입니다. 그래서 24세까지로 담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은 이미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서울이나 그런 지역이 일부 만들어져서 시작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만들어져 갈 것 같습니다. 반응도 좋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 목표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익 최우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현장에 많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복지사회 현장 25년에 활동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이와 관련해서 가지고 계세요? 조례로, 조례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해,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산 수반하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서비스. 이번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행이 대물림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